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일단 우리 형님 신나게 놀자 아르킨 어스 형님 계정이고요. 아까 전에 제가 이거 구입 확정 와 미친 와 미친 야 미쳤다 진짜 와 와 야 개소름이다 일단 행운의 용보석을 100개짜리 사겠습니다. 일단 110개거든요. 이 형님 차가 아예 없습니다. 진짜로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케이스 충전했고요. 차 아예 없어요 그냥 스톰프랑 코툰 빼고는 전부 다 기간지예요. 맞죠? 자 구입 확정했고요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110개로 가보겠습니다. 자 일단 붓을 뽑자 붓을 붓을 뽑아야 돼. 30번 스타트 자 지금 코인도 30코인밖에 없어요. 26번 10코인짜리 있고 여기서 붓은 없네요. 빙고 칸에서 놀래 붓이 나오는데 아 파라곤 형님 일단 첫 번째 스타트 파라곤 첫 번째 스타트 파라곤 39번 형님 아아 맨티스 무제한 깨비 포 깨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? 붓 액스 그리고 맨티스 9 무제한 셰프 9 무제한 파라곤 뽑았습니다. 1번 메디야 좋고요. 아 수술 대성공이겠는데 이거 자 없고요. 여기 아르미는 안 나와 아르미는 골든솔라 나왔습니다. 자 골든솔라 무제 축하드리고요. 8번 골습을 무제한 초보분들한테 또 좋은 차죠. 바이크 일대장 바이크 중에서 제일 좋은 바이크 일대장 골습을 골든스톤 블레이드 9 뽑았습니다. 골습을 파라곤 2대 뽑았어요. 일단 좋고요. 제노구 나왔습니다. 제노구 제노구도 없었는데 아 뭐 차가 아예 다 없었죠? 다 없었는데 제노구도 떴고요. 이제 빙고 한 칸 맞출때도 했는데 자 35번 없고요. 20번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20번 48번 76개 남았습니다. 자 지렸고요. 나 지금 존나 웃겨. 나 존나 웃겨. 수술하고 있어. 수술하고 있어. 야 7명 다 둘러싸고 있어. 48개. 아 귀 웃겨. 24. 아 셰퍼 야 진짜 붓만 뽑으면 된다. 진짜 와 부시랑 켈베로스만 뽑으면 돼. 와 다 뽑았어. 차 일단은 차 지금 다 뽑았어요. 여러분들 셰퍼도 뽑았고 멘티스도 뽑았고 와 미쳤는데 그냥 야 다 뽑았어요. 진짜 생방임이다. 여러분들 와 멘티스 또 뽑았고 31번 나와주고 와 4개 나왔어 퍼노. 미쳤다. 개수는 48개. 파라곤 백기사 뽑았고요. 좀 전에. 백기사 이거는 기간제고 이거 무제한 좀 전에 뽑았습니다. 백기사 뽑았고 파라곤 4대 됐습니다. 파라곤 4대. 한패 싸우고. 그렇지. 떨어져야지. 말이 안 되지.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. 28. 자 마지막에 28입니다. 그렇지. 마무리. 청결! 수아리 질런! 아 분만 뜨면 끝인데 이제. 진짜로. 일단 명칭님 대기해주세요. 형들 아까 처음에를 생각해야 돼. 진짜 처음에 이영님 솔리드알포랑 딱 구엔진 차 있는 게 뭔지 알아? 스피드 영카 9 그리고 코튼 9밖에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차 제가 뽑은 거 다 보여드릴게요. 자 이영님이 차가 뭐뭐 생겼냐면요.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.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처음에 이거 갖고 있었던 거 이거 4대 있었고요. 무제한 기준으로. 그 다음에 코튼 1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연습카트 9가 있었어요. 연습카트 9 스피드 연습카트 9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차가 코튼 아 8억 4대 8억 4대 8억 4대 생겼고요. 그 다음에 부티 1대 생겼고 백기사 1대 생겼고 골스불 3대 셰퍼 2대 그리고 제노 1대 얻었고 흑기사 GT 얻었고 스토크 얻었고 블록 제니스 얻었고 맨티스 얻었고 맨티스 안 돼. 다 뽑았어요 그냥. 예 다 뽑았어요 그냥. 파츠는 형님 와이드서클 일단 박아놓을게요. 와이드서클 박으시고 엔진은 지금 없으시니까 일단 시크릿 코드 쓰시고요. 그리고 예 이거는 네이번 쓰고 핸들은 뭐 핸들은 아직 박지 마세요. 한번 올인 해보자 이거 마지막. 뜰 것 같아 왠지. 왠지 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진짜로. 무시 속이. 딱 20개만 까자. 100코인 놔둬놓고. 20개만 딱 해보고 마무리하자. 마지막. 아 북발이 딱 뜨면 나 좋겠는데. 뱀피스. 무장이 온나 방금. 일단 일단 돌릴게. 분만 뜨면 딱 끝인데. 감사합니다. 쌩끼. 수술. 성공적으로. 수술 성공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뽑았네. 좀 그만해. 수술실이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. 잠시만요. 수술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좀 자를게. 누구야? 시끄러워서 지금 집중이 안 돼. 차 이렇게 다 뽑았어요. 여러분들 케이베러스, 부덱스, 코트넥스, 스토폼, 셰퍼, 흑기사 지티, 골스불, 렌티스, 글로젠스, 흥기사. 아 흥기사 기관이 아니네. 그리고 아까 이거 흑기사 지티 기관이 아니네. 파라곤 무제, 헥기사 무제, 코티 무제, 글로젠스. 다 뽑았어요. 진짜로. 탁히도 안 뽑고. 자!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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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환자분 일단은 방문간 음식 조심하시고 네. 처방해준 약 잘 드시고 어.. 회복.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. 그럼 우리가 우리 신나게 놀자 환자분 고생하셨습니다. 여보세요 여보세요. 네? 동내역 4번 출구에 지금 긴급 환자가 발생했다고요? 알겠습니다. 출동할게요. 자 출동 출동. 동내역 4번 출구. 긴급 환자 발생. 자.. 나이는 24살. 어.. 그 이름 김명치. 자 발생 발생 빨리 출동 출동 출동. 출동 출동 출동. 출동 출동.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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